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또 경고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할 때 상대방이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이는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견제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발언이나 행동은 대부분 공적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격을 받거나 제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측인 이익을 크게 챙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공적인 이슈에 관한 발언은 대부분이 공동체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압박의 수위와 도는 점점 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특별히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세기를 더해 갈 것으로 봅니다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해 왔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체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검열을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스스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웬만하면 민감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불이익을 다 감내해 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소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치료화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수의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선택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아예 그냥 그 업계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경률 회계사의 고백입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자네 이름이 나오면 다들 표정이 구겨질 정도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조국 흑수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경제민주주의 21회 공동대표인 그리고 친정인 참여연대를 나와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청와대의 모 인사로부터 받았던 전화 내용을 털어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조국 사태로 진보가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여건과 친분 성향의 그런 지지층으로부터 아주 가혹한 공격을 받았던 그런 어려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혹독한 상황에 놓였을까를 생각하는 일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김경률 공동대표는 9월 17일 날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의 말이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또한 그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내용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좀 특이합니다 자기네들 비판하는 것을 못 견립니다 아주 중요한 언급이죠 다음은 이재정 국회의원의 공격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지금 한참 치열하게 벌리고 있는 일전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문사를 상대로 그 정도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일개 개인이 대상이 됐다면 아마 박살이 났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정 의원이 9월 9일 날 YTN 라디오에서 나간 반응은 한겨레의 한 기자가 잘못 인용함으로써 또 잘못 인용해서 보도함으로써 이재정 의원 측은 해당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큰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면 언론은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다수간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사회가 용인해야 됩니다 언론의 임무라는 것은 감시 임무 가운데 하나고 또 감시 임무를 하자면 확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욕을 제기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욕을 제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한 사회가 의욕 자체를 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욕이 제기되지 않으면 수사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의욕을 제기한 사건들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시시법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다음 질문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근래 화제가 되었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라는 윤영찬 의원의 문제성 발언은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뉴스가 총집결되는 포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실토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확인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뭐 이런 거죠 포탈뉴스의 알고리즘이 정치적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포탈뉴스를 자지우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정치권력의 영향력 하에 직접 지배받고 있다는 그런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로도 활용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반드시 포탈이 다루는 문자뿐만 아니고 글자뿐만 아니고 영상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활자에 대해서도 갖고 있고 영상물에 대해서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장악이 됐다는 것이죠 9월 18일자 중앙일보에는 고대훈 수석 논설의원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칼럼 제목은 윤영찬의 카카오 들어오라가 위험한 이슈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정치권력의 수중하에 지배하에 들어있는 오늘날의 포탈과 SNS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린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정치와 결탁한 포탈은 정파적 이데올리기 도구로 변질된다 마땅히 알려야 될 사실에 침묵하고 교묘한 편집으로 획탈을 부풀이거라 축소하려는 욕심에 빠진다 그래서 들어오라 논란을 그냥 덮었으면 곤란하다 공정성에 저널리즘 본질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다 여론을 좌지우지 않은 포탈의 뉴스팬집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노란하지 않도록 감시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미 포탈의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탓인지 국민은 무심하다 언론이 망가지면 민주주의도 없다 언론이 망가지면 민주주의도 없다 언론이 망가지면 민주주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다 망가진 겁니다 할자로부터 영상의 이래기까지 모든 곳이 권력의 통제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부쩍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갈 줄 몰랐다고 그렇게 털어놓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방문하셔서 영어로 더 광화문 더 광화문 광장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의 주장과 의견을 나라 생각하는 나라 위하는 주장을 담을 수 있는 온라인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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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